응원 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? 응원 받고 싶은 분 다 됐습니다. 어? 있어요 응원? 어? 아 나 진짜 깜짝 숨기려고 그랬는데. 우와 대박이야. 귀여워. 자 홍윤아. 홍윤아. 죄송해요 제 스타일이 아니야. 마음의 무늬. 다쳤어 다쳤어 다쳤어. 자 일단 혼자 화이팅 하시고요. 6개만 넘어오면 돼요. 6개 이사만 하면 된 거예요. 자 갑니다 준비. 30초? 네 30초 준비. 진짜 우회다. 과연 대한민국을 들었다놨던 전 철학입니다. 다음으로. 준비 시작. 시작. 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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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와. 우와. 우와 우와. 우와 우와 우와. 우와 와. 우와 대박이다 10초x10 우와 진짜 잘한다. 우와 진짜 잘한다. 4, 4, 3, 2, 1, 1, 타줏! 강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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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상 피그로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왔어 진짜나? 아까 조타 씨가 6개였었고요 6개에 뭐 7개만 해도 강정 씨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려! 여러분들 놀러 하지 마십시오 아까 조타씨가 6개였었고 6개, 7개만 해도 강준씨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려!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몇 갭입니까? 36개! 36개! 우리 호동이 아저씨 지금 저렇게 잘했어요? 어땠어요? 잘해요 리듬감과 이런 것들은? 아니 아니 좋다 보다 이특씨 한번 해보세요 이특씨